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제 이민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노동력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된다. 이런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의 무슬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브렉TV에서 이슬람 바로하기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는데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동안 이틀만 투자하시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렉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포션을 나눌 한세사람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의 토라포션은 특별히 두 개의 토라포션을 같이 주시는 더블포션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두 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바야크엘이라고 하는 토라포션이고요. 이 바야크엘은 이제 모으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토라포션이라고 할 수 있는 페쿠데이라고 하는 토라포션이 이제 같이 이어지게 돼서 한 쌍으로 이제 연결되는 토라포션입니다. 페쿠데이는 물목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 물목, 물건의 목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둘이 서로 보완적으로 큰 영적 의미를 가지면서 결국 출애굽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의 완성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느냐라고 하는 반반의 어떤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야크엘이고요. 바야크엘은 이제 모으고 그래서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시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으라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그 모으는 이유는 먼저는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요. 자꾸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들어요.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보면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지금 더 강력하게 그것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뭐 교회는 당연히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교회가 컝그레게이션이고 모임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야 되고 주일날마다 항상 나아가서 그렇게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불렀는데 이제 왜 모여야 되냐 이 질문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요. 자, 보십시오.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격려하고 격려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였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종말론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음모가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징조나 음모에 대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로는 에피쉬나고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쉬나고그의 어떤 어원이 되죠. 에피쉬나고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임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일 때는 결코 완전할 수 없도록 이미 창세 전부터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니 사람이 독처하는 것 아담의 독처에 대해서 그냥 외롭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모일 때, 만날 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바야크헬은 카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모으다, 하나 되게 하다, 모이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카알이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부림절에 보았던 그 에스터서의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카알이라고 하는 동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모아서 금식시키고 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간청하게 하고 모아서 모으라 이런 말씀들이 카알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왜 나오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폭력으로, 증오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아말렉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어떤 그 증오감의 영입니다. 아말렉의 목적은 증오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미워하는 어떤 대상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어떤 종파, 신학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아말렉의 방법대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도 보면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유맨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넘어졌고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원수 사랑에 있죠.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은요. 아말렉의 영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아말렉이 파고들어서 무엇을 하느냐? 내 안에서 그 지체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반유대주의랑 싸우지만요. 그 반유대주의자들을 처단하고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면 반유대주의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반유대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말렉의 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심지어는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원수를 아말렉의 방식대로 원수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을 통해서 원수를 갚는 것. 그게 바로 선으로 아말렉의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대체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미워하고 막 증오함으로써 대체신학을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또 어떤 목회자가 대체신학에 아직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무지했던 나를 일깨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인데 대체신학을 그냥 미워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을 미워하는 방식은 미움을 통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주님께서 백성들을 모아서 주시는 명령의 첫 번째가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때까지 일을 많이 해서 지쳤으니까 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나눌 때마다 나누는 것이 출입기 23장 12절에 네가 일곱째 날에 쉬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는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여종과 그 자식들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둘에 있는 것이고 쉬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아말렉과 싸우는 용사들이 그 대적이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갔죠. 미워하라고 하는 주술로 계속해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죠. 밤에 누워서 자는데도 누가 미워가지고 죽겠고 심지어는 우리가 원료맨의 사역을 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막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분열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이 그 연약한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아말렉이거든요. 대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사하게 공격을 하는지요. 그래서 누굴 미워하는 그 주수를 계속 우리 가운데에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별히 원료맨의 부르심을 받고 원료맨의 용사로서 서게 된 교회나 주님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그러한 것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10여 년 동안 원료맨의 사역자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이 분열의 영에 시달려왔는가를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 안 보고, 서로 미워하고 나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치가 떨린다. 이게 이렇게 해서 원료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증오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채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정말 가장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아직 원수가 될 만큼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어떤 관계 안에서 원수 매짐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에 원수되었던 자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 연약한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러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함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놓아주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그것이고요. 또 다음 이제 성막을 완성해 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힘이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것을 가져와서 바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 이 나다브라고 하는 이 자원이라고 하는 동력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로 그 자원하는 심령 기뻐하는 심령 마음의 감동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서 출입기 3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의 원함 이 나다브 자발적으로 군사로 내가 부르심에 응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막을 완성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자원하는 심령의 회복 내 마음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내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이 다윗의 대표적인 회계 시편인데 다윗이 이제 바세바와의 그러한 범죄 가운데서 우리 아내의 아내를 정말 안 좋은 방식으로 취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계할 때 그냥 자기 죄를 뉘우치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 그것이 나의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에스더서, 불임절의 본문인 이 에스더서에 보면 왕후가 교체되죠. 그러니까 신부가 바뀌는 그러한 지점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새로운 신부가 들어오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있었던 와스디라고 하는 신부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죠.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에스더라고 하는 신부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왕궁의 법도가 무엇이었는지가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데요. 에스더서 1장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법의 어떤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폭력적으로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 자신의 마음의 원함, 이것이 신부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에스더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려면 가장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 욕망이라면 하나님의 원함은 내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앞에 받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장막을 완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원하는 마음, 내다부라고 하는 이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35장 25절에 보면 슬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장막을 완성해 갈 때 마음의 슬기로운 자들이 그 장막을 완성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주어질 때 주님의 장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장막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사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키티사의 그 어원이 되는 동사죠.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들어 올립니까? 내 마음을 주께로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거우면요. 나의 어떤 근심, 나의 욕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 올려진 마음을 감동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를 가볍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셔서 내가 전에는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요. 이거 나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내 노후가 내가 이번 달에 당장 살 길이 막막한데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데 나의 발을, 나의 마음을 정말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장막을 이제 오헬모헤드라고 해서 오헬모헤드가 이 회막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직역하면 만나는 빛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나는 빛의 장막을 뜻하는 것이고요. 모헤드는 함께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와 만나서 하나 되기 위한 것이 바로 장막이라고 표현된 또 때로는 회막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주의 장막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장막의 이 하나됨 모임의 장막을 완성해가는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서 주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이 바야크엘의 주제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어지는 페쿠데이의 말씀은 물목을 계산하라. 그러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체적인 것이고 큰 어떤 한 덩어리가 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전체주의가 되죠. 그래서 개인이 말살되고 개인의 어떤 상황은 항상 대를 위해서 손은 희생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체가 모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돌보는 것, 개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체를 강조하다 보면 잃어버리게 되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래서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페쿠데이라고 하는 그 모든 물목들이 그냥 전체가 얼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다 세야 전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물목을 개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이 목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0편 147편 2절에 보면 여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그래서 별들이 그렇게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를 다 세시고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1호, 2호, 3호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명왕성, 천왕성, 목성, 토성 우리는 별들의 이름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다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천체의 관측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양의 수요를 계산하는 것은 전체의 어떤 몇 마리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사정을 살피고 돌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개수하다라고 번역되는 파카드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돌보셨으므로 그가 아들을 갖게 되는 그 이야기에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 쓰여집니다. 찾아가다라는 뜻이고요. 돌보다 또 수요를 조사하다라고 할 때 파카드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여기에서 나온 제목이 페쿠데이입니다. 그래서 물목을 개수하라. 조금 행정적이고 딱딱한 그러한 파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 헤아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되고요.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었으므로 산 위에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현하는 것. 그게 39장 42절과 4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으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케콜 아쉐르 짜바 그래서 전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짜바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이고요. 그래서 그 명령이 그대로 완성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가 되라 모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모으는 것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사정을 살피고 그를 보살피라 돌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고요. 성막에 두 이름이 다 나오게 되는데 출애국기 40장 34절입니다. 이 출애국기의 어떤 결말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은 아까 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만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 오헬 모헤드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회막을 이제 덮게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표현과도 비슷한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장막이 완성되고요. 또 다른 것은 여호와의 영광 이 셰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것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1장에도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함처럼요. 그 흩어졌던 자를 다시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기서 성막이라고 표기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미시칸이고요. 이 미시칸은 샥한 눕다, 쉬다, 안식하다 라고 하는 샥한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장막이 완성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쉬시냐면요. 우리가 원수매짐의 주술에서 풀려나서 서로 사랑할 때 전에 원수되었던 형제를 다시 내 형제로 알게 되고 그를 품었을 때 애돔의 남은 자가 이 장막에 돌아올 때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 미시칸 하나님의 쉼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의 쉐카이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제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에 충만한 수가 이 장막에 차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요. 이 오헬 모헤드와 또 미시칸의 회복 이것의 완성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막 이 성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회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주의 장막을 이루고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고 돌보는 주님의 장막을 완성해 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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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